트로트계의 대표 스타 영탁이 이번 추석을 맞아 대규모 콘서트를 공개하며 팬들과 함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추석 특집 쇼케이스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다채로운 무대와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기대하는 팬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영탁은 추석 연휴를 맞아 팬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영탁이 준비한 특별한 무대 구성과 신곡 발표까지 포함되어 있어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쇼케이스를 통해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를 미리 선보일 예정이어서 팬들은 영탁의 새로운 무대를 누구보다 먼저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규모 콘서트에서 영탁은 기존의 인기 곡들 뿐만 아니라 추석 분위기에 맞는 새로운 곡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팬들에게 다채로운 음악적 매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동안 트로트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온 그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탁은 이번 콘서트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유명한 그는 콘서트 중간중간에 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팬들의 요청을 반영한 특별한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이번 콘서트는 더욱 친밀하고 특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tv방송을 통해 추석 특집으로도 방영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방영될 이 콘서트는 영탁의 폭넓은 팬층에게 그의 무대를 선사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추석 연휴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탁의 추석 특집쇼와 대규모 콘서트는 그의 음악적 도전과 팬들을 위한 진심 어린 소통이 담긴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쇼케이스와 콘서트는 그의 새로운 음악과 무대 연출을 선보일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며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탁이 준비한 이번 추석 콘서트는 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